위성통신 안테나 제조기업인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가 본격적인 평판형 안테나 양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에서 선보인 평판형 안테나는 일반적인 안테나와 달리 특수 발수 코팅으로 방수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판형 안테나는 양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들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평판형 안테나는 양산 마지막 단계로 다음 달부터 영국 위성통신사 원웹에 1000대 이상 납품될 예정입니다.